다크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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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과 와입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오랜만에 이 레시타버 보고 감동한 날씨 언던에서 열일하던 날씨 악마가 홍콩까지 따라왔습니다 다크서클 호주는 반입 물품이 엄격한 편인데 이제는 돼지고기를 못 가지고 온데요 남편이 찾아보고 뒤늦게 알아서 저희는 다시 가서 교환을 했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호랑이 파스도 쟁였습니다 이제 면세점을 계속 탈고 비행기가 조금 남았어요 지금 라면 먹고 파스 사고 호랑이 밤 이제 남편이 뭐 선물 살 거 사야겠다 그래서 갑니다 남편이 홍콩 공항에 디즈니샵이 또 있다더니 남편이 많네요 시간이 없어서 런든에서는 제대로 못 봤거든요 머그잔 귀여운데 들고 갈 자신이 없네요 꼬맹이들이 아주 이거보면 쓰러지겠어요 아직 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귀걸이는 도대체 누가 하나 했는데 삼엑스 살 여동생이 이거 사진 보더니 두 개 사다 달래서 사다 줬습니다 렛츠고고 고고고고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먹고 싶었던 한식 고깃집에 왔어요 여기는 시드니 시티점도 있는데 거기는 예약이 정말 불가능이고 이스토드 지점은 좀 부킹이 쉬워요 아 영국 가서 살 빠졌는데 얼른 찌워야겠다 외국인 남편이 소주를 찾으셔서 한 팡만 시켜서 받아 먹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이제 한국 식당에 있는 이스토드로 가고 있어요 이스토드에 지난주에도 가서 저희 런던에서 돌아온 첫날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고기 구워 먹으러 갔고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걸로 가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스케줄이 일단 가구를 사야되고 저희가 식탁을 사야되요 지금 그리고 오늘 점심 남편친구부터 만나서 먹고 저녁에 시댁 갔다가 그렇게 할거에요 식탁을 제가 원래 그 시드니 처음 와가지고 자취할때 이케아에서 되게 산 그냥 싼 식탁이 있었는데 결혼 안 보고 그냥 개를 계속 썼거든요 근데 이제 더이상 정말 쓸 수가 없는 경지까지 그 의자가 다 부셔져가지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사를 갈거라 원래 이사 가는 집을 저희가 좀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하고 들어갈거라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원래 거기에 맞는 가구를 살라 그랬는데 지금 당장 식탁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밥 먹을때 지금 남편은 그 밟고 올라가는 푸드스도를 앉아서 밥을 먹고 저는 조그만 이렇게 간인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어서 아무래도 식탁을 먼저 사야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찬장에 뭐 올라가서 밟을때 쓰는 사다리인데 이거 망가진 의자에 이거 남편이 분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자로 하나 쓰고 있구요 저는 요 쪼맨앤드에다가 궁뎅이가 너무 아파요 방송놓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좀 불쌍하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가구를 사러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줘요? 내가 말하는거에요 제 손이 찢어져요 제 손이 찢어져요 그럼 이거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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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부부하고 점심 이제 먹었고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저녁에 시댁 가기 전에 가구 가게를 쭉 보려 그래요 여기 지금 하비노먼이라는 곳에 먼저 왔습니다 심플한 대리석이나 콘크리트 테이블을 찾고 있어요 뾱크리핑에 다 있는 곳에서 도와줘요 그니까요 은행 너무 좋은데 잘 안지않든 저는 나무가구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여기 오지 디자이너는 갈건데 먼저 프리덤을 가려구요 왔어요 여기 프리덤 가구 가게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쿠모라고 처음보는 브랜드 였어요 예쁜 디자인이 많았는데 가격이 좀 너무 비쌌고 또 알고보니 중국 브랜드더라구요 저는 나무도 별로 안좋아하는데 얘는 나무인데 밑에가 이렇게 투명하게 다리가 되어있어서 이쁜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식탁인가요? 식사인가요? chairs are okay, maybe you can just get separate chairs? 집사인가요? 왜 이 idiot는 이 옷이 다 mês Nee 식사님은 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kun실은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ח departures 이렇게 예쁘게 입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다 마야지 이런 곳에 있는 거거든요 Maybe maybe we get chairs. This is a partner's chair. 오늘은 맘에 드는 걸 못 찾아서 다음 주말에 다른 가구점들을 둘러보려고 해요. 시댁에 저녁 먹으러 갔어요. 골요리, 그 다음에 감자구이, 이 로즈마리는 아마 저의 친정엄마 마당에서 제가 가져온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연어랑 새우구이, 그 다음에 시엄마가 처음 해보셨다는 수플레,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